산림청이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2024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로 하는 등 5대 전략을 세워 추진합니다. 산림청은 지난 19일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극한기후에 대한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그리고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재고와 산림휴양 치유 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그리고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자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청은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극한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대응 체계도 강화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휴양, 치유 복지 서비스의 확대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위해 산림청은 청정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립니다. 또 산림청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방안으로 산림자원의 순환경영을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촉진과 산림분야의 첨단 연구개발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금년도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